하나, 둘, 셋! 루디도 구명조끼 입을까? 루디야, 불편해. 본길 빨리 들어가고 싶어? 너무 더워. 우리 구명조끼 입자. 우리 수영 대회 할 거야. 란아, 주인공 욕심 있어? 여기, 교수는 우웅. 응, 너 죽겠다. 우웅! 우웅! 아, 너무 많잖아.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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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kins! 란아이! 다시 돌아가자! 나나야, 누구세요? 우리 루디방 굴욕이 없네. 폼키, 신났어? 우리 폼키 1등 했나? 아니야. 나나 1등 했으니까 이모가 제일 먼저 줄게. 어휘야, 자. 우리 폼키 몇 등이야? 아, 몰라. 뭐 등수가 중요한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치? 나나, 나나도 화이팅! 너는 열심히 도착해야지. 어휴, 나의 강아지? 파이팅이 넘치는구먼? 나도, 나의 강아지. 루디야, 잘 할 수 있지? 이번에 1등 하는 거야? 우리 루디언니 응원 해주자. 언니 파이팅! 언니 1등 해라. 오! 루디! 루디 1등이야! 루디 1등이야! 축하해! 루디 1등이야! 루디 1등이야! 라나, 참가 선물이야! 루디 2등이야! 루디 2등이야! ily1등이야! 어, 폰기 안 돼. 어, 착해. 우리 나나도 잘했어. 우리 루도 1등. 짠. 나나야, 하나 더 줄까? 하나 더 줘? 아이고, 이뻐라. 맘마 먹자, 이제. 맘마 먹고 가. 맘마 줄게, 이모가. 지금 줘? 그래,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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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